최악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은 마지막으로 소개팅 해본 적이 언제에요? 소개팅을... 아... 한 3년 전에 해봤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해봤던 것 같은데 별로였어요? 어, 그때 저도 좀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, 갑자기 생각났네요 아니, 아는 언니가 소개팅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잔도 해먹고 이러면 좀 풀리잖아요? 그래서 저녁 때 만났어요 근데 먼저 둘이 만나고 있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갔죠 그러면 언니가 빠져들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언니가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? 아, 근데 같이 있으면 아, 너네 둘이 막 이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제가 알려고 하는 느낌보다 둘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둘이 너무 재밌는데 제가 가만히 옆에 낀 느낌인 거예요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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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짜증나가지고 친구한테 그 중간에 문자를 했죠 그때 이제 친구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제 친구 왔어요, 여자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제 친구들이 어, 오빠 막 이러면서 이제 맺어주려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전화번호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, 매너 꽝이네 네,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아예 안녕, 빠빠이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놀았어요 아, 그럼 뭐하는 놈이었어요? 그쵸, 아니 제가 맘에 안 든 걸 수도 있는데 아니, 송혜나를 감히 어, 그래도 예의성 우리 러블리 여신 송혜나를 어, 신경질이 확 나네 어, 진짜 누구냐 너 그러니까 확 그냥 인천시노